지난 3일 코레일이 국가보원처 하나투어와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새 기관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알리기 위한 기차여행 상품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대전, 부산, 상하이, 블라디보스토크 등에서 독립운동 주요 사적지를 직접 체험하는 관광상품으로 역사교육 가이드가 동행해 독립운동 역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역주변 현충시설이나 사적지를 소개하는 전용 웹페이지를 개발해 역사설명과 지도 등을 제공합니다. 새 기관은 협의를 통해 수익금 일부를 독립유공자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여행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